안녕하세요. 도르의 ASMR 입니다. 오늘은, 오늘 들려드릴 소리는 다시 오랜만에 이팅 사운드를 들려드릴건데요. 평소보다 조금 짧게 해서 씹는 소리만 집중적으로 들려드릴게요. 오늘 먹어볼건 초콜릿 초콜릿 마시멜로거든요. 이게 어떻게 먹을까 하다가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겉이 조금 딱딱하게 된 상태에서 먹어보려고 하거든요. 겉에가 초콜릿으로 코팅된 안에는 마시멜로입니다. 일단은 이렇게만 꺼내놓고 들려드릴게요. 그럼 잘 먹겠습니다. 설마, 저는 처음으로 다 위해서 먹어야 해요! 하지만 은근이 질질할 때 너무 많이 들었다. 정말 맛있다. 저는 음료가 다 먹었어요. 은근 한 번씩 다 먹어야 할 것 같은데. 바삭바삭 맛을 잘 먹었어요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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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리는ком 가위바위보 너무 맛있어 핫도그 비닐봉지 그리고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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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삭바삭 입술중 달콤하고 달콤한 맛 향이، 달콤해요 에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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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마시멜로우 보다는 훨씬, 진짜 훨씬 맛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엄청 느끼해서 제가 혹시 몰라서 커피를 가지고 왔는데 거의 다 마셨거든요. 그래도 이거는 되게 맛있어서 제가 나중에 선물할 일이 있거나 누군가에게 좀 대접을 해야 될 때 좀 준비해 둘 만큼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병도 되게 고급스럽게 생겼거든요. 고급스러워서 맛도 있고 아무튼 오늘 들려드릴 주꾸마시벨라 화이팅 사운드는 여기까지입니다. 모두들 안녕히 주무세요.